티르키에의 한 항공사가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는 노키주전 좌석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이들의 기내 소란으로 불편을 느끼는 고객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티르키에의 호렌돈 항공은 이날 이제 아이들 없이 여행하는 이들은 조용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부모들은 아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워 주변 승객을 짜증나게 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총 432석 규모의 항공기에서 노키주전은 102석으로 좌석 예약 시 편도 기준 45유로 하나로 약 6만 4천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 이 구역은 비행기 앞쪽에 배정되며 벽과 커튼 등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. 여행사 운영자인 브레스나이더는 노키주전 좌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더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무자녀층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.